가사의 끝 이 영상은 영화 배우님이세요 안녕하세요 청량형탈 연출한 김주환 감독입니다 이.. 똥 와서 하하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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아까 사실 뒷편에서 영화를 관객분들과 한번 같이 보고 있었거든요. 한 1시간 20분까지. 근데 보면서 너무 놀라게 해서 죄송하고 소리 지를 때 너무 미안하더라고요. 재밌었어요! 어쨌든 이 영화 정말 우리나라에서 브로맨스를 가장 잘하는 두 사람과 찍어서 너무 힘들었던 것 같고요. 여러분들 입소문 좋게 많이 내주셨으면 어쩌면 또 한번 같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.